자 이번에 모신 단장님은요. 슈퍼신드롬의 주인공. 오 마이 갓. 코카안버터의 리더 리헤이 단장님. 와 진짜? 어서오세요. 오 잠깐만. 온다 온다. 아 깜짝이야 여기 여기 여기. 깜짝이야. 깜짝이야 여기 여기 여기. 깜짝이야. 리헤이. 진짜 리헤이. 진짜 리헤이. 세다 세다 오늘 진짜 세다. 렛츠고. 달러 달러. 와. 언니. 대개 너. 이번엔 여행. 우유 là. 오 어. yea. 톡톡 Mark. 어. wegen. 아니 dulu 어느cipline 뭐. 와오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